가위보 짝! 주먹 가위보 짝! 주먹 주먹 가위보 짝! 주먹 주먹 가위보 짝! 자, 한 번 더 빨리 가볼께요. 시작! 주먹 가위보 짝! 주먹 가위보 짝! 주먹 주먹 가위보 짝! 주먹 주먹 가위보 짝! 주먹 빨리 할 때 난리 났어요. 자, 이거 나의 살던 고양이 있죠? 고양이, 고개 맞춰서 하면 딱 맞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나의 살던 고양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짓 날래 불국불국 꽃대월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오케이, 이거 맞춰서 하면 딱 맞아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10, 2, 4! 나의 살던 고양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짓 날래 울국불국 꽃대월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내가 그립습니다 하하하, 난리 났어요. 자, 오늘은 요거 해볼게요. 요거는 가장 기본인 주먹 가위보 손류인데요. 저 태연이야 똑같아요.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요렇게, 요게 반복이에요. 요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건데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귀엽게 아기처럼 애들처럼 한번 가볼게요. 자,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눈사랑 눈사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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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은 주먹인데 방법이니까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 주먹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럼 요렇게 토끼 모양이 있는데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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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주먹이 앞으로 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탈퇴기 탈퇴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탈퇴기 쏘 탈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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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탈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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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탈퇴기 탈퇴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탈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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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주먹 가위보 준비!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눈사람 빼골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깜총 도끼 깜총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탈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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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은 보자기 왼손은 보자기 왼손은 보자기 잘하셨어요. 자, 우리 세분 나오세요. 아니 너무 떨지 말고요 우리 세분 잘하실게요. 여러분 생긴 멘트 하실게요. 주먹 가위보 준비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엇을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달패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달패 달패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달패이 달패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없다 깜둥 없다 깜둥 한 분이 세분 나오세요. 세분 나오세요. 세분 나오세요. 세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집중해야 돼. 해봐야 돼. 우리 총무님 멘트 갈게요. 주먹 가위보 준비 시작 주먹 가위보 귀엽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주먹 왼손은 주먹 뭐라고요? 배술 두 사람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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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달팽이 쏭 달팽이 쏭 달팽이 쏭 달팽이 쏭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무얼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없다 깡금 없다 깡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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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처음에 뭐예요? 때물 목사랑 이렇게 만든 다음에 때물 할 때 어떻게? 때물 만약에 어르신들 하실 때는 조금 어렵다 하시면 때물 이런 것들은 빼세요 이런 것들은 빠르기 때문에 빼시는게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땅총 토끼도 그냥 땅총이 어려우면 토끼로 가세요 아름이 조금 어려우면 토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어려우면 그냥 빼시고 토끼는 어떻게 했어요? 토끼는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그 다음에 주먹을 앞에다 놓는 거예요 토끼 얼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깡총깡총하시면 되고 다르기 다르기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 다르기 질이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 다음에 쏙 할 때는 쏙 이렇게 하시는 거고 마지막에는 오른손 보자기 왼손 보자기 그 다음에 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옆사람 몸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아시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끝났죠 이건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저 하나만 저기 마무리 이꼬리 올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꼬리 올리고 자 이꼬리 올리고 아 이건 끝났다고요 아 그건 끝났어요? 자 그럼 이꼬리 올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손잡아 두시고 자 자 이거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일어나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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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자 우습운동의 버전으로 할게요 수고하세요 우리 우습운동 준비 야 왜 이렇게 웃어요? 우습운동 준비 야 웃음 응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아싸 웃자 예쁜 얼굴도 하하하 멋있는 얼굴도 하하 아싸 웃자 아싸 웃자 그게 웃고 온몸으로 웃자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이 행복함 가지고 한 수 잘 버티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름돋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오해는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뵐게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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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것만 하면 돼 꼭 한번 가 stigma